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보관 중인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이 올해부터 경주방패장으로 이송됩니다. 현재 3개 기관이 보관 중인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은 3만 98드럼입니다. 원자력연구원 보관부는 연간 1000드럼식 2030년까지 원자력환경공단 보관부는 5년 이내에 모두 방패장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한전원자력원료 보관 폐기물도 경주방패장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경주로 이송합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이 운영하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이송을 하지 않고 현재 보관 상태를 유지합니다. 원자력연구원